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현대로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4만 6천 8백원에 비중은 20%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방산용 로봇계획 육군에 최초로 납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잘 가고 있는 만큼 더 큰 수익 챙겨보려면 현대로템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진짜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나왔을 때 4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슈가 불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방산용 육상 개 그 강아지, 그 뭐라고 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로봇계. 로봇계를 만들면서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 갖고 있는 전차나 이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늘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게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 제품보다 제품이 한 군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주가 상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슬슬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정말 좋아요. 방산 플러스 철도까지도 있는 회사인데 방산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잘 가고 있지만 철도까지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 6만 원까지도 넘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왜 수익을 챙기냐라고 말씀을 해드리냐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는 가격은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때 정리하는 방법이 분할 매도 방법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냐. 만약에 5만 5천 원 가격대부터 저는 비중이 지금 20%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비중 1%씩 다 팝니다. 5만 5천 원, 5만 6천 원, 5만 7천 원, 5만 8천 원 이렇게 하면서 6만 5천 원까지 만약 판다라고 하면서 1%씩 정리를 하는 부분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5%에서 10% 정도는 저는 한번 이번 하반기 그리고 기간값으로 말씀해드린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번 계속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방산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풀면서 상승 낼리가 나와주고 있고 철도도 내년쯤에는 좀 더 이슈나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헤리스, 트럼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당선 이후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노화된 부분에 철도 건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대노템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만큼 이번 연도가 끝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보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슬슬 수익을 챙겨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6만 원 선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은 주셨지만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 보면서 앞으로 차차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부터 천 원 단위로 1% 정도씩 분할 매도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남은 5%에서 10% 정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수혜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수익 최대한 극대화 해보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026958-9082-9083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도 함께 하시고 상품도 챙겨가세요. 다음으로 또 상담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와 있고요. 미래반도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215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12.82%나 오르면서 종가가 16,720원인데요.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반도체 AI나 5G 등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오늘장에서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수익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자 라고도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으로 등록이 돼 있고 삼성전자 메모리 AS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인데 이게 약간 유니크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세계 유일의 메모리 AS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상장 초기 가격대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닷건이다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장은 언제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23년도 1월 말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이 24년도 8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물량들은 다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기업 분석으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되게 적어요. 유통 물량이 거의 대주주 지분이 73%를 갖고 있는 점이 되게 크다. 그리고 시총을 봤을 때 2천억인 점 그럼 시장에서 유통할 가능한 물량은 1천억 이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만 터져준다면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 볼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 또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매출액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2천억 이하인 종목에서 이런 종목을 찾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14,215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마까지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요 근래에 사셨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8월 5일날 하락했던 분을 만회하고 나서부터 계속된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진입한 가격도 딱 돌파매매 자리에서 딱 잘 들어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들어가신 날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계속적인 올라간 부분 그리고 들어가시고 어떻게 보면 어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급락이 좀 나와줬지만 이때도 잘 버텨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줬는데 적게 나왔는데 주가는 좀 하락을 하면서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심리로 파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거래량이 나와주면 다시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는 누군가가 그냥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계단식으로 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안 팔고 들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거래량 없는 하락세에서는 좀 잘 버텨줬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 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121선까지도 이제 터치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 입형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부지진하면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 번 정배열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회사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려했던 부분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는 체크해볼 필요는 없고 못해도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더 지켜본다라고 하면 큰 수익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최고가인 37,900원 여기까지는 좀 힘든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상장 초기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어렵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 25,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는 전략보다는 들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익절가도 먼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익권인데 아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다시 수익권이 종목이 손실로 들어왔을 때가 가장 힘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215원 이 평단에서 좀 더 평단을 15,000원 부분이 이제는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익절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익절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바닷건을 좀 다지는 부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와줄 거다라고 그래야 주가도 어느 정도 정별로 안착을 하면서 더 큰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15,000원 부분에서는 익절가 잡고 목표가 최종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 우선 홀딩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도 충분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진입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는 25,000원 잡아주셨고요. 익절가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익절가는 15,0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두 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으로도 상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LS 일렉트릭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9만 7천원에 비중은 15%입니다. LS 일렉트릭 MSCI 한국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4.52%나 오르면서 종가는 17만 5천 9백원인데요. 그래도 아직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7월 말에 27만원 선까지도 한때 올라줬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처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무조건 홀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충격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20만원 후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가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올라갔고 수혜를 많이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AI 거품론 관련해가지고 AI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변화기 관련주들이 약간 상승이 더딘 모습세가 나오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조정이 되는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 업친데 덧친 격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왔어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욱더 심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돌이켜봤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어차피 이때까지 많이 올라갔던 거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 근데 실적을 보고 나니까 안 좋게 나왔어. 근데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엔 실적이 그렇게 기대를 해봤던 사람은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팠던 분들이라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효성증고검이나 HD 현대 일렉트로닉이 더 좋지 LS 일렉트로닉이 더 좋냐? 라고 본다면 아니었습니다. 왜냐? 배전 관련해가지고는 이 회사는 변화기 관련해가지고는 3등이었어요. 3등. 그러니까 그 3개의 회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았던 부분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배전 쪽에서는 국내 1위이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배전의 시대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변압의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만 좀 더 지나다라고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길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지나고 난다라면 배전의 시대가 왔을 때는 LS 일렉트로닉으로 수혜가 오면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로닉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주가도 어떻게 보면 기대가 많은 만큼 하락했던 것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딱 곡점을 찍고 딱 빠져주는 몹세가 나왔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고점 차트가 나온 부분이죠. 윗고리를 달면서 도지를 만들면서 딱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젠 이 종목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대 20만원 밑에서는 저는 언제든지 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 2분기 그렇게 안 좋았어. 그럼 3분기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은 낮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부합하는 순간 주가는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열어나지 않고 저는 모아갔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올랐던 부분은 MSI 지수 편입이 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팩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는데 저는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저도 되게 애착이 많은 종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도 챙기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최소 5%는 이 종목은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뭐 HD 현델링 단기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한 방이 있는 LS 일렉트릭이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LS 일렉트릭에 한 표 더 던져주고 싶은 만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다.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15%인데 5% 정도는 더 들어가도 괜찮다. 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20% 정도는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게 지금 AI 거품론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시 한번 AI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시작해서 인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때 따라가기엔 많이 늦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력기기가 AI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라고 보면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전력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은 슈퍼사이클이 돌해 왔기 때문에 그런 수혜로 먼저 올라갔던 부분이 더 크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력기기는 사야 된다. 지금 풍력, 원전 이런 거 다 오르면 그 다음 수혜는 누가 뭐래도 전력기기 관련 섹터입니다. 근데 이걸 빼놓고 전기를 논할 수 없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25만원 이번 연도에 25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여겨지는데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30만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여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보다는 추매를 해야 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종목이 그래도 손절 자리를 알고 싶다 하시면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저점 자리, 이 자리, 이 월요일에 저점 자리 14만 5천원 이 자리가 오면 바로 손절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우선 홀딩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더 쌓아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20만원 아래에서는 더 모아가도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 추가 매수 의향이 있으시다면 5% 정도는 더 보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전 국내 1위 기업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은 배전의 시대가 오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온다면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목표는 단기적으로 25만원 잡고요. 장기적으로 길게 내년까지 본다면 30만원 그 이상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으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HD 현대마린 솔루션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3만 8천원 그리고 비중 8%입니다. 어제짱에서 꽤 많이 빠졌죠. 오늘도 하락세 3거래일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내려가면서 종가가 11만 1,900원에 형성돼 있는데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부유식 LNG 저장설비 개조수주 맡았다. 이런 소식 절마전에 전화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발판 삼아서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사업하는 내용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쉽게 얘기해드리냐면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지금 자동차로 비유를 해드리면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누구나 다 차를 사잖아요. 서비스 센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전세계 1등입니다. 조선 관련해서. 많은 배를 많이 판매를 했는데 그 회사의 개조나 수리가 나왔을 때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에서 수리, 개조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는 내용은 거의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많이 많이 배를 팔수록 이 회사의 주가나 이런 상승탄력은 더 올라가고 조선 지금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팔아야지만 돈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보면 노화되면 노화될수록 이런 거에서 더욱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릴 수가 있고 사이클을 많이 안 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진짜 알짜배기 회사인데 상장 당시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 회사를 왜 상장을 시키냐, 왜 상장을 시키냐 이 알짜를 왜 떠, 왜 상장을 시키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공모가도 약간 8만 원 중반대였는데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진짜 20만 원까지도 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요즘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잘 못 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선 기자재 관련해가지고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시총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감이 좀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왜 이렇게 안 가냐, 왜 이렇게 안 가냐 진짜 사업하는 영역이나 조선주가 진짜 많이 힘들었을 때 20년도, 19년도, 18년도 이때도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흑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안 타고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회사는 정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돈을 벌 때는 많이 벌어 하지만 못 벌 때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되게 안 좋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그런 약점이 없는 종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고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조선에 슈퍼사이클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약간 종목 교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조선 주둔으로 너무나 잘 가요. 선사,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잘 가는데 조선기자대 쪽으로 해서도 선강밴드, 태강 다 올라가고 있는 몹세가 나오고 있는데 HD 현대 말린 솔루션만 못 간다는 거는 뭔가 좀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급이나 영업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에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이 예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종목 교체 차라리 조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가격대가 언제냐 저는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0만원 초반인 10만원까지 한번 보시고 10만원이 만약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10만원이 깨지면 공모했던 가격 8만원 중반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던가 갈아타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맨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련 없이 15만원 정도에서는 좀 수익을 챙기고 싶어요. 생각보다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HD 현대를 달고 있는 상장사들 중에서 제일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좋은데 주가 탄력성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사업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에 받쳐주지 못하고 잘 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선은 조금 긴 시간 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만원 선 이탈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조선주 관련 종목들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에서 15만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미련 없이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으로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다음으로 문자 한 통 또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KB금융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7만 7천원 그리고 비중 10%입니다. 우선 오늘도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오늘장에서 소폭 하락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8만 4천원 선 지켰습니다. 이 종목 수익 최대한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은행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한테.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악재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홍공지수 관련해서 ELS 증권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연계된 부분이 많이 손실로 누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 불안심리가 되게 많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걸 다 극복을 하면서 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많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률을 올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악재 속에서 가장 샀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손꼽히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장기적으로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은행주들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벌고 있고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어떻게 보면 자리 잡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밸류업 관련해서 애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률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 배당도 이제 나오잖아요. 하반기 이제 끝나갈 때쯤에 그 배당까지도 한번 노리면서 이번 연도까지 한번 넘겼으면 좋겠다. 팔아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나 그런 액션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은행에서 대처를 하고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그걸 보고 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9월달 정도 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스탠스를 맞춰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어떻게 실적이 변경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내년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데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가격대로 말씀해드리면 지금 7만 7천 원에 들어가 있고 비중 10%다. 그럼 이 종목의 손절은 저는 7만 원이 오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입절을 먼저 잡고 대응을 하자. 8만 원 자리가 만약에 이탈하는 보수세가 나온다면 8만 원 부분에서 입절을 잡고 가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저는 11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해드렸던 기간값이랑 가격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오는 거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KB금융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전으로 길게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도 노리면서 오래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내년 1분기에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7만 원 손절 자리 잡고요. 입절가 잡는 게 중요하겠죠. 8만 원 만약에 깨진다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설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1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으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특별한 살만나주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만나는 인생을 선물해 줄 이정호 전문가님의 살만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불어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